안녕하세요 성동에 살아요 배칠수입니다 방송을 하다보면 모두를 만족시키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주는 콕 찍어 이분들만 공략해보려고 합니다 취준생 특히 공시족분들 오늘 주목해주세요 공무원에게 직접 듣는 공무원 합격 비법 기다리고 있고요 또 효자, 효녀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어르신 복지 이거 오늘 알려드릴게요 일상에 소소함 도움이 되는 방송 배칠수의 성동에 살아요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칠수입니다 날이 많이 차가워졌죠? 부모님께 안부 전화도 왠지 하게 되고 건강도 걱정이 되고 그런데요 때마침 오늘 관련 정보가 있습니다 찾아가는 어르신 복지 서비스 오늘 이 내용 알차게 챙겨놨으니까 끝까지 함께 들어주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공시족들을 위한 성동구청 공무원들의 합격 얘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위에 공부하는 친구들끼리 방송 널리 공유해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얘기 빠뜨렸네요 팟빵과 네이버 오디오 클립으로 해자르님, AJ와시님, 보니비니님, 댄님 등등 댓글 남겨주고 계신데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배칠수의 구조대 기억하시죠? 구독, 좋아요, 댓글 방송 들으시면서 꼭 나눠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꼭 다시 더 읽어드릴 분들이 많이 늘어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첫 코너, 슬기로운 성동생활 빠르게 출발해보죠 AI가 일자리를 뺏는다고 하고 전문직도 설자리가 적어진다고 하고 취업이 참 빡빡한 시절입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선망받는 직업이 있죠 바로 공무원 여담입니다만 저도 공무원 시험을 봤었더랬어요 그때가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이거 싫어합니다 1995년인가 6년이었는데 저는 다른 일이 하고 싶어서 바로 그 큰 형님께 합격증을 보여드리고 연수원 들어가잖아요 거기까지는 안 갔던 저 대신에 차석에 한 명 붙었겠죠 그분 잘 다니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런 실화가 있어요 그때부터 사실 공무원은 선망의 직업이었었죠 지금은 더더욱 그렇습니다만 오늘은 공무원이 되는 길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공무원이 되신 분들 모셨거든요 슬기로운 생활, 취업 특집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이야기 손님 소개해드릴게요 이분들 공무원입니다 3개월 차 신입 직원과 30년이 넘은 과장님 이렇게 모셨는데 아 이게 두 분이 껄끄러웠을 것 같은데 어느 한 분은? 두 분 서로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길기선 과장 이정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근무한 지 3개월 조금 넘은 새내기 공무원 복지정책가 강도영이라고 합니다 이정희 과장님 인사 받아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같은 부서는 아니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좀 그런 건 있습니다 3개월 차 30년 넘은 아이고 두 분이신데 자 일단 반갑고요 오늘 두 분이 해주실 얘기가 되게 많아요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요 2019년 9급 행정직 공무원 시험의 평균 경쟁률이 39.4 대 1이었어요 그나마 전체 평균이 이렇고 9급 일반 행정직 전국 선발 같은 경우에는 114.1 대 1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와 바늘구멍 뭐 낙타 뭐 이게 더한 거죠 두 분은 어떻게 공무원이 되신 거예요? 우리 과장님은요? 네 저는요 서울 올림픽 열기가 한창이던 1988년도에 입사했고요 해수로는 올해로 32년 차입니다 아 잠깐만요 88올림픽 시절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이미 성인이셨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보다 어려 보이는데? 감사합니다 너 그때 고의였는데? 아 그러셨어요? 네 최소 저보다 두 사람 넘게 많으시다는 거 아니에요? 네 50살 넘었다는 얘기 50살? 나이까지 밝히시면 안 됩니다 아 근데 너무 어려 보이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통 진행을 합니다 기다려주시고요 자 우리 저 강도영 주무관은 어떻게 되십니까? 아 네 저는 작년 시험에 합격하고 올해 배정받아 3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사실 뭐 우리 과장님 입사할 때하고는 비교도 안 되지 지금 진짜 힘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도영 주무관? 아 네 저는 2년 반을 준비했고요 그때는 제가 어떻게 지내왔는지 까마득할 정도로 힘들었거든요 수험생일 때는 일주일 중 하루를 쉬어도 마음이 불편하고 맛있는 것을 먹어도 가끔 친구들을 만나도 온전히 즐기지를 못했죠 그랬죠 네 움직임을 최소화했고요 하루에 10시간 넘게 앉아있다 보니 체력은 바닥이 나고 아픈 곳은 늘어만 갔습니다 슬픈 음악 이런 거 하나 안 깔아주니까 이럴 때 역효과였던 것 같습니다 하루에 1시간 정도 요가나 간단한 운동을 한다면 어깨 뭉침도 덜하고 훨씬 더 맑은 머리로 공부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았어요 그래요 그래요 이게 아주 소중한 경험담이에요 사실 뭐 이렇게 정말 전력주자 하다 보면 그렇죠 탈이 나게 되고 더 효과적이지 않을 때가 있죠 어쨌거나 성공하신 분이 한 얘기니까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됐는데요 대한민국 공무원 시험이라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이게 뭐가 무섭냐면 절대 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무서운 게 상대평가야 상대평가 아무리 내가 시험을 잘 봐도 하필 그때 다른 사람이 다 잘 보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도영 씨 왜 이렇게 힘든 시험을 쳤습니까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원래 하던 일은 뭐고 왜 도전을 하게 됐는가 이 힘든 일을 제가 인턴이나 단기 계약직으로 불안정한 직장 생활을 이어가다 보니 미래에 대한 불확실히 가장 두려웠고 저만의 목표도 중요하지만 뭔가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싶은 욕구가 커서 공무원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휴 참 또렷하네요 이런 의지가 공부하는 과정을 견딜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참 마음 짠해가지고 그냥 인턴이나 계약직이 불안해서 공무원 준비했다는 이 얘기에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한간에는 안정적인 것만 찾아가는 거 아니냐 얘기도 하지만 이 얘기를 듣고는 그런 얘기 쉽게 못하죠 과장님 네 아이고 누님 워낙 어려 보이시죠 입이 안 떨어져요 누님이란 말이 과장님께서는 1988년도에 호돌이가 이거 굴리던 시절에 입사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나 고2 때 네 그 시절에도 공무원이 인기 직종이었습니까 네 제가 입사한 1988년도에는요 지금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그 나름대로 구직난을 겪고 있던 더라 경쟁률이 제법 높았습니다 순간 그때 몰렸겠죠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그때는 남성과 여성을 구분해서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남성들한테는 군 가점이 있었고요 여성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어서 남성보다는 조금 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무원을 선택한 이유는요 제가 입사할 당시에 여성들의 권리 학업이나 취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저 역시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성취도도 느낄 수 있는 사회활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공무원은 그래도 여성들에게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제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직업이라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당시 공무원 기본급이 타직종에 비해 넉넉하지는 않았는데요 네 그랬던 걸로 알아요 네 그래도 그때는 돈보다는 사명과 명예라는 것이 더 중요했거든요 그렇죠 그것으로 내게도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생각해도 제가 공무원을 참 잘했다는 마음이 들어요 네 아마도 그 댁에서도 참 잘했다는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안 봐도 알 것 같아요 그나저나 지금 얘기도 지금 얘기지만 당시 공무원 시험은 지금하고 차이가 있었다면 뭐가 그때는 어땠어요? 제가 입사할 당시에 시험 과목은 고교 과목과 상당히 유사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수능 시험과 비슷하죠 국어, 국사, 영어, 수학, 사회, 국민윤리 6과목이었던 거로 기억합니다 그렇죠 저도 봤으니까요 네 학력고사를 다시 준비하는 것처럼 공부했었던 생각이 납니다 학원에 따로 있었어요 네 그렇죠 맞죠 시험 준비하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저 역시 힘들 때가 많았는데요 제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켰으니 지나고 보면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터닝포인트 중 하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아서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시대를 불문하고 너무도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저기 보셨죠? 저렇게 30년 넘으셨고 과정인데 말씀 저렇게 잘하는 거예요 강주무관님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공시생들 사이에서는 장수생, 공시낭인 이런 말까지 막 있더라고요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그런 말 들으면서 지냈었죠? 네 낭인 수준이었어요? 아니면 얼마나 준비했어요? 우리 강주무관님은? 저도 2년 반 정도를 공부만 했는데요 서른이 훌쩍 넘은 나이에 공무원 공부를 시작해서 빨리 붙어야겠다는 조급함이 가장 컸습니다 부모님께 용돈 드릴 나이에 오히려 용돈을 받으면서 공부하는 제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졌고 결혼하고 행복하게 사는 친구들과 제 상황이 비교돼서 독서실에서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내목에서 좀 슬픈 음악 좀 고맙습니다 쭉 얘기하시죠 그럴 때마다 좋아하는 노래 들으면서 합격한 뒤 하고 싶은 것들을 다이어리에 적고 그러다 보면 또 혼자 서글프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노래 가사에 벅차올라서 또 눈물 나고 반복하느라 눈물 자국 없는 책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리고 문구점 가서 생연빌 한 자루 사고 그걸로 소소한 기분 전환을 하기도 했고요 저는 겨울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합격하고 이제 맞이할 크리스마스를 상상하며 캐롤을 즐겨 듣기도 했습니다 다음 달이 크리스마스 시즌인데 올해 크리스마스는 마음 편하게 보낼 수 있어서 한켠 마음이 편하네요 저도 얘기 들으면서 일단은 강도영 주무관은 속된 말로 되신 후잖아요 그러니까 표정 하나를 봐도 행복하고 저도 옆에서 같이 기분이 좋아지는데 그런데 지금 하신 얘기 중에서 팁들이 많아요 사실 정말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많아요 특히나 합격 후 맞이할 크리스마스를 상상하면서 캐롤도 즐겨 들었다 이 얘기 굉장히 좀 와닿았어요 이런 게 있어야 사람이 견뎌내거든요 과장님 이 얘기 듣고 있노라니 참 아이고 그래 그래서 옛 기억에 새록새록 나실 것 같은데 당시 얘기로 한번 또 돌아가보죠 그 당시에 공무원 시험 준비 어떤 마음의 준비를 했어야 했었던가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저는 아 그러세요? 저도 그렇기는 한데요 지금 강 주무관 얘기 들으니까 저도 공무원 시절이 좀 생각이 납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서 조급함과 불안감 그리고 느꼈던 경험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저도 부모님께서 지원과 배려를 아껴주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합격해야겠다는 부담감을 떨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구직난이 있었고 성인이 되었으니 사회에서 제 몫을 다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자존감을 떨어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또 자신감을 잃지 않으려고 제 스스로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아마 제 일생에서 기도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 목표한 시기에 합격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다 기쁜데요 30여 년 전 일인데도 감사합니다 이제는 실제로 시험 준비를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꿀팁 좀 알아볼게요 우리 강도영 주무관님 형식적인 준비사항 말고 2년 반간 참 힘든 노하우 있지 않겠어요? 오늘 하나 털고 가세요 한국사를 예로 들자면 강의는 기본 강의를 일단 한번 수강하고 몇 달 뒤에 짧은 요약 강의를 배속으로 반복해서 들었어요 잠들기 전에도 누워서 책 없이 휴대폰으로 요약 강의를 듣기도 했고요 이런다고 다 기억에 남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심리적인 부담감은 조금 더 덜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강사의 커리큐럼을 따르는 것도 좋지만 그 방법보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특정 부분은 여러 강사분들이 조금씩 다른 설명 방식을 듣고 더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서는 기본 강의를 들을 때 한번 보고 바로 기출문제 풀이에 들어가면서 틀린 부분은 기본서를 발체독해서 보고 그렇게 해서 자주 틀린 부분 최소 20번은 본 것 같아요 그래도 틀린 부분은 또 틀리더라고요 스터디 같은 경우는 휴대폰 밴드 어플을 활용해서 7개 정도 했습니다 제가 의지도 약하고 아침잠이 많아서 기상 스터디나 과목별로 같은 문제집을 정해서 하루 정한 분량을 빈 종이에 풀고 인증하는 스터디 또 모의고사를 풀고 인증하는 스터디 이렇게 했습니다 서로 힘이 되게끔 학습 자체를 위한 스터디는 하지 않았고 계획 달성 스터디로 진행했는데 이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인증만 하는 거라서 시간도 크게 빼앗기지 않아서 더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완전 요즘 얘기고 저로서도 세대가 좀 다르긴 하지만 다 알아듣겠는데 지금 계속 배속으로 봤다는 얘기도 그렇고 실제로 와닿는 부분이 있는 게 저는 이제 체대를 나왔기 때문에 체육을 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많은데 골프 레슨을 하는 친구 프로 친구가 한 얘기가 기억이 나요 거울을 보고 20만 번 반복 연습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허공에 벌판에 그냥 서 있어도 앞에 거울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대요 그런 것처럼 어떤 배속이 됐건 뭐가 됐건 계속해서 어떤 학습이 되는 부분을 또 봐야 되는 페이지나 화면을 반복해서 보다 보면 사람이 어느 순간 떠오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학습법도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오늘 저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이 있잖아요 시행착오가 된 거죠 알았으면 안 그랬을 텐데 그런 것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틀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기본 강의 수강이나 기본서를 한 번이라도 보고 나면 바로 기출문제 풀이에 들어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시험 준비 첫 해에 강의를 한 번 듣고 기본서를 복습하고 바로 기출문제를 풀었더니 너무 많이 틀려서 좌절감이 들었는데요 난 아직 문제풀 단계가 아닌가 보다 하고 문제풀이를 중단하고 다시 혼자 기본서 읽기에 들어갔는데 이건 정말 합격생들도 입을 모아서 말하는 가장 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가 오답으로 자주 출제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본서만 읽는 것은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모든 감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출문제집입니다 기본서를 한 번 보고 바로 모의고사로 들어가면 안 되고요 기출문제집을 보면 어느 파트에서 출제 비중이 높은지가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기출문제집 반복풀이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어 단어의 경우 사람마다 암기 방식이 달라서 제 방법이 정답은 아니지만 공무원 영어 시험은 철저 암기가 아니잖아요 밥 먹고 공부 장소로 이동해서 바로 앉으면 졸리기도 해서 저는 일단 독서실에 도착하면 바로 앉지 않고 서서 3일치 분량을 30분 정도 소설 읽듯이 읽고 앉아서 그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방법이 뭐 다 있네 오래 앉아 있어서 다리가 붓거나 졸릴 때도 종종 서서 암기 파트를 암기하거나 하는 식으로 서서 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서서 진짜 치열했네요 그런데 공지생들이 사기당하는 일도 많다면서요 혹시 주변에서 겪은 일들 또 얘기해 주시면 조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아무래도 책이건 강이건 금전 부담이 크다 보니 조금 전략해 보고자 수험생들이 정보 공유 카페에서 종종 거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책을 중고로 거래하다가 판매자가 잠적해서 사기당한 경우나 인터넷 강의를 여러 명이서 공유하다가 상대방이 비밀번호로 변경해 버려서 사기 신고가 올라오는 경우 등 별일이네요 네 여러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러면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 낭비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작용하는데요 상황이 허용된다면 웬만하면 불법적이고 위험한 거래는 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 꿀팁이었습니다 자 이정윤 과장님 이런 후배들 얘기 듣고 보다 보면 어깨가 무거워지실 것 같아요 요즘 사내기들 보는 선배들의 마음은 어떤가요? 강도영 주무관 이야기 들으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취업난 등 어려운 시기에 공무원 시험이라는 힘든 광문을 통과하기까지 얼마나 고생했을까 하는 싶은 마음이 드네요 그래서 더욱 대견한 마음이 들고요 같은 공무원 가족이 된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다다 진짜 그런데요 많이 안쓰러운 마음도 들지만요 한편으로는 시작하는 첫 걸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 직급만 높아지는 공무원이 아니라 내가 왜 공직생활을 시작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성취하고 싶은지 진짜 어떤 사람 어떤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래야지만 이 다음에 직장에 대한 회의나 불평 없이 스스로 잘했다 칭찬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앞으로 해나가야 할 일들이 녹록하지는 않겠지만요 오히려 이렇게 힘든 과정을 잘 겪어냈으니 앞으로는 더욱 당당하게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어요 박수 한번 보내세요 이 글지 우리 담당 작가 글지 쓰는 걸 배우고 저런 식으로 써야 돼요 글을 이게 제가 말한 건데요 그러니까 작가한테 배우라고 한 거예요 너무 문구를 잘 써오셔서 작가세요? 정말 좋은 말씀이었고요 과장님께 이걸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문화 다른 처지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결국 어울려야 하잖아요 선배도 계시고 지금 막 들어온 후배도 계신데 어떻게 하면 이게 잘 어우러질 수 있을까 일단은 후배들이 잘 해야 되니까 회사 내에서 사무실 내에서 선배에게 사랑받는 법 직접 얘기해 주시는 게 제일 나을걸요? 우리한테 어떻게 좀 해줘봐 이뻐할게 뭐 이런 얘기잖아요 이것도 노하우니까 한 말씀해 주시죠 아예 일단은 너무 경직되지 말고 잘 웃는 모습을 가졌으면 해요 그리고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아는 척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물어오기 시작하면 그걸 거절하는 선배들은 아마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보는 거 참 좋아하거든요 그럼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배우려는 후배가 예쁘다고 내 생각에는 이렇지 않을까 저분이 기분 나빠하지는 않을까 지레 겁먹지 말고요 먼저 배우려는 자세로 다가오면요 선배 누구나 자신의 경험이나 노하우를 알려주려고 할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은 저 역시 어떻게 하면 후배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선배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나이도 직급도 모두 다르지만 어떨 때는 가족보다 더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하니까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로서는 엄격하되 사람으로서는 격이 없는 편안한 동료가 되고자 노력 중입니다 후배님들께서도 이런 마음을 알아주고 함께 노력해 주는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한 걸음 가까워졌다고 생각해요 저를 비롯한 선배님들께서도 기꺼이 함께 노력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딸이 저도 딸이 고2예요 아들은 어리고 그런데 딸한테 항상 학교를 태워다 주면서 하는 얘기가 앞으로는 착한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무기가 될 수 있는 시절이 온다 얘기를 해 줍니다 능력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부서 내에서 일을 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너희 세대들까지는 너희 세대의 어떤 생사 여탈권을 진 분들은 착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어 인간 본연의 저 깊은 곳에는 정직하고 착한 것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다 착한 게 무기가 될 수 있다 무조건 착하게 살아라 얘기를 하거든요 뭔가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후배도 중요하지만 정말 순수한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후배들을 아마 선배들은 저 그리움을 끄집어내서 예뻐해 주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또 한번 드려보고요 따르키고 있는 부모로서 도영식은 이게 또 궁금합니다 짧다 짧고 길다 긴 3개월인데 부서 생활을 했잖아요 그 사이에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선배에 관련된 미담 같은 거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현재 꿈나래 통장 희망두배 청년 통장 업무와 긴급 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책임감이 막중한 업무를 하다 보니 실수도 많고 잦은 질문에 팀원분들을 귀찮게 해드린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긴급 복지 업무를 하면서 힘들었던 순간도 많았지만 뿌듯했던 순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아버지의 병원비가 너무 부담이 되어 따님이 우시면서 긴급 의료비를 상담받고 도움을 요청하고 가셨는데요 800만 원에 육박하는 병원비라 긴급 지원 한도를 초과하였는데 팀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결과 환자분의 부담을 꽤 많이 덜 수 있었습니다 따님께서는 며칠 뒤에 직접 찾아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며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기를 바란다고 인사하고 가셨습니다 아버지의 건강도 많이 호전되었다는 말씀에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동구청의 미래가 밝아요 3개월 근무한 주무관이 이 정도의 탄탄함을 갖고 있잖아요 이 대목 제가 꼭 짚어드릴게요 잦은 질문에 팀원분들 귀찮게 해드린 것 같아 이 대목 잦은 질문이 강동 주무관을 이렇게 잘하게 만들었다 선배의 공으로 제가 만들어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생은 진짜 마라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살아오진 않았지만 실감이 나는 말이거든요 합격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분이 하여튼 이 레이스를 멋지게 완주하시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여쭤봅니다 먼저 우리 강동 주무관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어머니께서는 못난 저 때문에 매일같이 절에 불공을 드리러 다니셨습니다 합격 날 아침에도 어머니는 절에 가셔서 기도를 드리고 계셨는데요 9시 땡 하자마자 합격자 명단에 제 번호를 확인하고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는데 어머니께서 너무너무 고생했다며 엉엉 우셨습니다 다시는 안 가도 되니까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힘들어가지고 고마워요 아빠 엄마 앞으로 효도하겠습니다 또 박수 오늘 박수가 방송하면서 제일 많이 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방송하면서 이정희 과장님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각고의 노력을 해서 준비를 해서 들어왔지만 막상 또 선배들을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게 후배라는 자체의 존재의 태생적인 한계 아니겠어요 그렇죠 신입들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네 신입 직원들은 아무래도 경력이 짧으니까 부족해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앞으로의 공직 생활에 있어서 가능성만큼은 정말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발전의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부지런함과 도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짓만 있다면요 그 부분은 얼마든지 채워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선배 직원들은 이 길을 앞서간 인생의 선배이기도 하니 어려운 일이 있으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손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가족으로 함께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네요 이 방송 들으신 분은 또 성동구청에 오고 싶어가지고 이 방송이 글쎄요 하루 이틀 며칠 갈지 모르겠지만 짧은 기간이나마 우리 공직생들에게 순간 훅 올라오는 어떤 그런 힘이 됐으면 그런 바람이 들어요 왠지 그렇게 작용할 것도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얘기를 쭉 듣고 나니까 정말 전국의 모든 추진생들에게 목표하시는 꿈 꼭 이루시길 응원한다는 마음 진심으로 전하고 싶고요 오늘 귀중한 경험 나눠주신 입사 3개월 차 복지정책과 새내기 강도영 주무관 그리고 베테랑 선배 88년에 입사하신 88년에 이미 성인 기획예산과 이정희 과장님 두 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수를 해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